연예우의 위원회 연예우의 위원회 연예우의 위원회 연예우의 위원회 연예우의 위원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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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신났어요 신나서 아픈 아저씨 저의 의자 위에 뭐가 있습니다 아스로맨기? 아스트로몬드 아스트로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! 아스트로 월드! 아스트로 월드! 지난 5년간 열심히 달려온 아스트로를 위해 1박 2일간의 포상 휴가를 선물합니다! 이게 몇 년 만에 주는 포상 휴가예요? 5년 만에? 5년을 했잖아요 아스트로만의 세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아스트로 세상을 떠나기 전 여행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간식비를 드립니다! 간식비가 돼있어? 다음 게임을 통해 간식비를 획득하세요 게임 너무 쉬울 것 같은데? 첫 번째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공부를 보여주시고요 야 라키랑 난 자신 없는 노트 아니야? 거기서부터 여기서는 시작이 안 돼 아 힌트 줘도 돼요 힌트? 직접 뺀다 어 그래 우린 팀이니까 팀전일까? 도와줄 수 있지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나의 발이 네 아 윤선아!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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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인 때 누구야? 애기야 애기야 오케이 아니야 틀리면 끝이에요? 네 넘어갔습니다 누구예요? 누구야? 우리 아닌 거 아니야? 라키야 나 라키 아니 아니 누구야? 라키인 거 같아 누구예요? 라키 형이도 해 나 안 해 나 안 해 야 야 이게 야 이거 둘 다 이거라도 이거 넌잖아 아니 아니 웃기게 자기가 몰라 나 아니야 야 아닌 줄 알았어 야 오늘 표시했다가 너 나 자 이제 틀려받겠습니다 아 방금 지금 연습 게임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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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해서 해보자 라키부터 모르면 그냥 패스해 라키 응 아니 잠시만요 야 야 야 모른다니까 패스해 패스해 그냥 중독집에 중독집에 있는거죠 나 중독집에 있는거죠 나 중독집에 있는거죠 황무지 그래 그래 맞았어 어 이거 라키 아니야 아니야 라키 아니야? 난 거 같아 운사나 아니야 기 뚫은 애 어 락키인데? 락키 락키 지금 30초 지났어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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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키가 아니야? 아니래 아니래 나 아는데? 나 경험이 안졌어 아 락키가 있어 아 1분 지났다 이거 뚱이 괜찮아 어 뭐야 초록돌이 초록돌이 야 야 나가라 나가라 나 나 아니 뚜비 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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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비 그래 아니야 진진 진진 진진이 형이야 라키한 야 야 차원우 아니지 정석진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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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 이거 누구야 진짜 야 야 야 야 야 아니 근데 아까 누구야 무 무지 아니 무지 말고 그 귀 누구냐고 그 귀에서 귀 누구예요? 저예요? 야 너 형 귀 왜 그렇게 생겼어? 아니 머리 색깔이 매우 안 돼 머리 색깔이 매우 안 돼? 우리 게임 진짜 못한다 한바퀴도 못한다 한바퀴 그러면 개인카도 쓰자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내고 이번 게임은 실패하셨고요 다음 게임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세 게임 중에서 두 번 정도로 성공해야지 이 동봉토로 획득할 수 있어요 금액이 너무 적으면 추가로 이 게임을 다시 하던지 그렇게 생각할게요 돈이 얼마길래 너무 적은지 저희 요즘 할 수 있어요 다음 게임 설명해 주세요 다음 게임 설명해 주세요 네네 이번에는 일심농지 텔레파트인데요 아 이거 쉽지 제시어를 들이면 여섯 점점 각진 동작을 아 이건 쉽지 이거는 뭐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아스트로 아 사랑해 잘해야겠다 하나 둘 셋 셋 셋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죠. 서로. 아니죠. 저 인사법인데요. 저요. 뭐. 하나 둘 셋. 셋. 너 뭐야. 이거 왜 이렇게 와. 야 내가 하지 않았어요. 자기 목 긁고 있잖아. 동작은 뭐 해야 되냐. 하겠습니다. 마지막인가요? 손 같다. 아니죠. 손 같다? 하나 둘 셋. 아니죠. 이게 그거예요. 자기 동작. 자기 동작이에요. 대형을 맞춰볼까요?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이것만. 이것도 안 맞았어. 조금이라도 주시겠지. 보너스 게임 없어요. 둘 다 편집하시는 거죠. 다시 할까?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다시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이제 시작일 뿐인데. 이제 마지막 게임이고요. 이번 게임까지 성공 못하면 저희가 좀 다른 게임을 더 이번 게임에 오늘 배터리 하시죠. 좋네요. 다음으로. 저희는 도전 좋아하기 때문에. 합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와우. 수아시다. 이번 게임은 단식비가 올린 마지막 게임인데 흥인정 게임처럼 진행하시면 돼요. 네. 이건 뭐 래퍼로서 뭐 이거는 기본 안임이 있어. 이건 쉽지. 우리 라인. 이것도 60초 동안 세 바퀴 돌면 성공. 세 바퀴요? 10초 동안요? 60초. 우리 뭐 괜찮아. 우리 맨날 하는 게 이건데. 세 바퀴가 진짜 어려워. 하나, 둘, 셋 어서. ven은 살려야 한다 형들. ok. 이거까지 안 하면 돼. 첫 번째 제시어는 아스트로의 ㅇㅅㅅㅅ입니다. Continuing 1 маленьеп3 우산. 이심. 우수. 약수. 우수. 오실 said 앙셩. 소 outside 말 Poleども. 소시ان cri cuerdy 안 해요. 왜? 오심 오심! 야심 감산 오심 오심 했잖아 오심도 했어? 야수 야수 하지마 하지마 왜 이렇게 게임하는데? 야수 이거는 연습 게임으로 하자 그래 연습 게임 재밌어요 왜 재밌는데?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있는지 우리가 처음 알았잖아 자리 한번 바꿔보자 자리 한번 바꿔보자 자리 있다 어깨 이번 제시안은 아스트로의 티읏 리을입니다 와 티읏 리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두 바퀴 해주세요 맞네 맞네 티읏 리을 갈게요 시작 타레 트룸 토르 오 좋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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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? 트림 트럭 트랙 트루 타로 터레 트롯 트롯 탈락 탈린 빨리 참고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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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가 며치도 야 탈락 탈락 챔피언이 타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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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깝다 뭐야? 앞에 가서 갑자기 티그 리얼 어렵다 티그시 많이 없었거든요. 티그시 생각보다 티그시 너무 어려워요. 많이 안 찬단이어서 자리 다시 바꿔. 근데 일단 상압부터 드리자. 다음부터는 게임의 룰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진짜 하나는 맞췄으면 좋겠죠. 난이도를 좀 낮춰가지고. 난이도 낮췄어요. 진짜 말씀해주셨어요. 저한테 자꾸 상만 주시니까. 이 신동체 타락 파스 게임을 다시 할 건데 이번에는 제시어를 드리면 여섯 명이 다 다른 포즈로 해야지 성공하니까. 아 반대네. 일단은 쉽습니다. 제시어 드릴게요. 제시어는 독구입니다. 하나 둘 셋! 셋! 뭐야? 다음대로 안 들었어. 다음대로 안 들었어. 다음대로 안 들었어. 아 예희! 나는 저녁이 뭐예요? 저 형은 들었고 아 그러네. 내가 꼬 전 이거였고 얜 이거였고 난 내가 좋아. 자기 전. 아 오케이. 얘 처음이다. 형 형이 나랑 똑같을 거야. 하나 둘 셋! 뭐야?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야 아킹 3번은 아니지. 맞아 맞아. 내 생각엔 5번 좋다. 제동전과 간다. 아킹 먼저 열어봐. 열어보면 돼요? 만 원 아니에요? 미션은 아니에요 미션? 가져가. 만 원이니. 자 진님. 5천 원 아니에요? 15,000원이야 진짜. 15,000원이면 뭘 먹을 수 있지? 15,000원이면은 15,000원이면은 통감자 통감자. 15,000원이면 충분히 1분 하죠. 그래. 만 원의 행복 프로그램도 있잖아. 네. 용두맥트 게임은 이렇게 끝났고 이제부터 여행을 떠나실 건데 직접 이렇게 차로 운전해서 가시면 안 돼요? 저는 비니만 아니면 돼요? 저는 이제 빠르게 모시거든요. 빠르게 갈 수 있어요. 자 그러면은 저희는 가면 되나요? 네. 밖에 준비되어 있어요. 가자! 네. 일단 뵙겠습니다. 일단 뵙겠습니다. 일단 뵙겠습니다. 먼저 하고 싶은 사람 해. 형이 해. 아니요. 저녁이 했을 때 괜찮았잖아. 자 출발 전에 여기 자 큐카노 있습니다. 어 두 개가 뭐 세 개가 있어. 간식 배는 두둑하게 챙기셨나요?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휴게소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. 하남 드림 휴게소로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 아스트로 세계상에서는 세계상? ASTRO 5가지 미션이 주어집니다. 오 왜? 지금부터 미션이 있는 건가? 그리고 미션 A 자 미션 A 아스트로 존 아스트로 존 오늘 하루 아스트로 세상으로 떠나서 1박 2일간 마음껏 힐링 육아를 즐기세요. 이게 미션 여행이야. 이게 미션이 뭐 마음껏 즐기는 거네 아스트로 존 놀아라! 그럼 가자! Let's go! Let's go! 갑니다! 아스트로 스피커가 앞으로 돼 있는 거 같아 내가 땀 올렸어 차량 차 잘했어요! 야 돌려! 차 돌려! 딴 데가 야 이대로 공항 가서 제주도가 네 제주도가 제주도 볼륨업 볼륨업 야 탈주하는 거 어떠냐 여기다 재밌을 거 같은데 제주도가 제주도가 어 제주도 좋다 야 그게 우리에게 힐링 아니야? 탈주가? 그럼 야 보조성이 MJ형 누가 태웠냐 피곤하면 얘기해요 네 옆에 시끄럽게 해줄게요 알겠어요 네 네 DJ형 몇 분 도착이에요? 휴대소까지 한 30분이면 갈 거? 30분? 2, 30분? 지금 내 비상도 30분이잖아 널 바라보며 널 바라보며 하늘 위로 걷떠가 somebody body like 저 머리가 안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거야 It's you somebody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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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 진진해 아니네 저 아니면 돼요? 하하하하 다 왔네 실례해서 진짜? 멋있어? 차가 엄청 많은데? 차가 엄청 많은데? 자 누가 가실 건가요? 뭐? 뭐 사올까? 아 갔다 오겠다 바람 세스 형 호떡 군밤 호떡 군밤 호떡 군밤 이제는 이제는 이름 뭐죠 여기가? 하남 하남 드림 하남 드림 휴게소에 드림 콘서트 지금 간식을 서로 나왔습니다 혼자 우산 쓰실 거예요? 아 연예인 감사합니다 네 우산 잘 써주시고 자 뭐 먹을 거예요? 일단 일단은 15,000원이 있기 때문에 야 사모토 싸네 호떡 호떡 두 개 호떡 두 개 호떡 두 개 감자 튀김 먹어야겠다 이거 맛있겠다 감자 튀김도 선아가 좋아해 감자 튀김도 선아가 좋아해 네 네 다른 데 갔다 오죠 닭꼬치 야 커피빵 됐어 닭꼬치 야 닭꼬치 진짜 맛있는데 야 이거 진짜 롱닭꼬치 먹자 롱닭꼬치 이렇게 해서? 이렇게 하고 치파이 하나 쓰면 되겠다 대박 오 잘 시켰다 오 잘 시켰다 야 이게 진짜 잘 시켰다 소스 떨어진다 소스 이거 이게 얼마야? 이게 형 10,000원으로 많은 걸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메뉴가 1개, 2개, 3개, 4개 저 치파이까지 시키면 5개입니다 아 됐습니다 다 했다 이제 다 샀지? 야 이거 이렇게 드셔 와 대박 사건 여기 좀 가자 여기 소스 이렇게 묻혀 여기 아까 돈가스 같다 이게 15,000원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자 모여봐요 야 맞네 진짜 많아 자 갑시다 형 충분하지 자 타세요 야 15,000원으로 참 많은 걸 샀다 야 대박이야 이거 봐봐 일단 받아봐 미쳤지? 야 이게 15,000원이야 아직 우와 이게 뭐야 감자 통감자 감자 나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? 아니 이게 15,000원이야 15,000원 가지고만 산 거야 15,000원 가지고만 산 거야 응 그럼 여기에서 가동비가 좋네 오 호떡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야 감자가 맛있다 생각해 감자 한번 먹어볼래 야 이거 푸다니야 내리는 거 하나 할까? 아 나 나이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아스트로 세상에는 아스트로의 힐링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드게임 족구장 술장 바비쿠장 더 해볼게 즐겨주세요 아 아 아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야 야 이야 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